평결, 나이, 직업, 미공개 양은 MBC 본사에서 이경규가 씹어놓은 비밀요원과 함께 새해 프로그램 미팅 진행 중 잠시 후 우연히 레스토랑 10주년 경품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경규는 양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카메라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리허셀도요 여러분 완전 라이브로 여러분께 리허셀 현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처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친구들은 웨이터들입니다 웨이터들 자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미 MC를 맡아주십니다 승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 MC 김우중입니다 김우중씨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기요 여기 좀 봐줘요 이쪽으로 여러분이 생방업 시작이 됐어요 시작되었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오늘의 내용은 말이에요 여기가 10주년으로 레스토랑 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과 함께 경품 추춤을 해서 대박 선물을 줍니다 오늘의 그 주인공은 양입니다 양은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단골손님들께 저희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레스토랑 10주년 기념행사 경품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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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먼저 얼마였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단골은 빼자고 그러는데 아 훌륭한 지적이네 단골 빼 그냥 단골 빼고 10주년 기념 올라오신 천진여름과 함께 경품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지적을 해요 자 다시 한 번 10주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고급을 빼라니깐 그냥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3등을 먼저 발표를 할 텐데요 무려 100만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을 7만원 뽑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자 그럼 해운권 추첨함 입장해 주십시오 해운권 추첨 웨이터 자 웨이터 해운권 추첨함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3등 100만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맞추는 통 없습니까? 자 테이블 갖다 주시고요 테이블을 아까 리허설 할 때 테이블! 기간이 뜬다 테이블을 빨빨빨리 가져와야지 아 참 이거 엔기잖아요 나중에 그 저 덜 친단 말이야 연습을 그렇게 해놓고 자 저 인터넷은요 지금 이제 온통 몰카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끙다니라고 해요 경기용 화났다고요? 좀 어설프다고요? 아니면 저기 있으면 제대로 대화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요 뭘 좀 더 추가했으면 좋을지